아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키자마자 에키드나 갈건데 에키드나 하드, 숙련, 원트, 원클, 지향 제발 할 수 있는 사람 눈깔 5만구로 입찰합니다 차비나 챙겨 가실 분 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상급 재련 출시 이후 만렙이 확장되었는데 주마다 획득하는 재료를 올릴 수 있는 레벨이 한정되어 있어 6주 동안 5번 이상 입찰한 사람들은 3월 6일 노요일에 만렙이 가능한 상황 기단은 한주라도 전체 랭킹 1등을 해보고 싶어 노요일 에키드나 뽀블런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로아의 랭킹은 누가 만렙을 빨리 찍느냐의 싸움이라 랭킹 자체에 큰 의미는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열렸다 뭐 나왔다 스타일북 나왔네? 스타일북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이제 존임이 커마 올라오겠네 자 바로 에키드나 방문 덮합니다 숙련 숙제 팟 눈알 양보 가능하신 분 입찰 오만골이에요 원투원클 지향입니다 출발하자 이거 값을 지르거라 정말 그 해적이었대니 좋지 않은 기운이 느껴져 이번에 하면 첫지야 해 어 휠 좋다 빠른데 에키드나 나오고 지금까지 파티 중에 제일 빠르네 향로 미리 찾아놓는 거지 50줄 되자마자 저쪽에 줏이 뜨니까 줏이 뜨자마자 미리 찾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원래 숙련파 에서는 원래 이런 식으로 하고 나만 트롤 안하면 빨릴게 아유 카운터가 안 돼버리네 아쉬운 거지 와 이거 파티 딜이 너무 빨라서 렌 전에 한 번 더 수라를 켜야겠다 이거 오마 야 안돼 씨발 죽됐다 내가 죽었다 한 번 터져서 조금 안일한 플레이 했네요 미안합니다 레전드네 이거 아 나 이 패턴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거야 씨발 딱 해도 3명 걸리는 거 봐 아 기분 나쁘네 이거 아 제발 진짜 씨발해 이거 왜 이렇게 자주 하냐 진짜 억울하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금맞겠다 40분 컷이면 나쁘지 않다 아 네 너무 빨랐어요 굿 바로 상제 좀 하러 갈게요 감사합니다 다들 아침 일찍 고맙습니다 1등 공략 공략 있냐고요 1등 하면은 아니 수바 내가 내 돈 써가면서 뒤지게 노력해가지고 1등을 하는데 선물을 받아야지 공략을 걸고 선물을 풀어야 됩니까 오 야 선조 연속이네 오 미친 선조 몇 번이야 이거 근데 어차피 20인데 이거 자 일단 이렇게 하면은 현재 템랩이 1671 돌파 이번 주는 랭킹 1등 했냐 한 주만이라도 해보고 싶다 했다 한 주 한 주 1등 했다 야 이거는 좀 사진 한번 찍고 나야겠다 이거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딱 한 주만이라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좀 주저쩐 떨었습니다 분하다 랭킹 지금 3등인데 오늘 못해서 유지를 못한다 아 포롱 악마님이에요? 2등이구만 지금 미리 비틱비 포롱이컵 팔찌 한번 봐주세요 어제 뽑음 포롱이컵 뭔데 와 나 이 정도 뜨면 나 졸업하려고 근데 쌤님 합특성 조금 아쉽지 않나요? 조금만 더 씁시다 크크크크크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아 농담이에요 근데 이 정도면 그냥 졸업하는 게 나을 때 회사 대표라 다음 주도 회의 잡힐 확률이 회사 대표시면 수박 거기서만 대표하십시오 여기서까지 랭킹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에? 지금 꼬맹이들 게임한다는데 지금 어디 로아톡방은 최대 20개까지 개설 가능 로아톡 이제 답변 기능 추가됐고 대화 안보기 차단도 있네 배치 포인트는 거의 다 이제 엄청 엄청 늘어나고 이제 설치물도 도감 설치물도 도감 있어 아 근데 이런 거는 수박 참을 수가 없어 또 채워야 되는 거 아니야? 원정대 영지 공간이동 아무데서나 할 수 있는 건가? 어 이거 꾸리고 참 유룸 패치 잘해 아 머리가 추가 됐구나 야 이건 약간 릴칸님 삘 난다 왼쪽 맑은 눈에 광인 아 그렇네 이것도 그분 생각나네 어 이거는 저기다 어 전재준 어 전재준 컷 아 정화는 이렇게 됐어? 면역은 이렇게 뜨고 전체보기 전사남 남슛이야 뭐 괜찮은데? 북부 갈아버지 북부 갈아버지가 레전드네 오 야 뭐야 야 이런 커마가 됐어? 크레토스 리얼 이거 얼굴만 놔뒀을 땐 엄청난데? 아 진짜 야 거의 똑같지 않아요? 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눌려서 외형 저장하면 바로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커마 이쁜 거 졸라하네 와 이거 무슨 실행 연예인이야 이거 대상혁 대상혁 금강선이 있었어요 어디? 아 이거 좀 아쉽다 강선이 형은 좀 더 부드러운 눈매인데 근데 옷은 합격임 어 옷은 똑같네 와 도아가가 압도적으로 페이지수 봐라 이거 사실 지금 다들 찾고 있죠? 야 왜 기운 없어 보이는 것까지 똑같냐? 어 이거 이거 말고 또 있지 않나? 조니니님이 버전이 여러 개구나 조니니님 왜 앞에 자일리톨 두 개 꽂아놨냐 아 이건 솔직히 안 닮았잖아 이거 개 억지고 서림이 방송 잠깐 봐봐라고? 이 새끼 아침에 와주고 할 거 없으니까 내 얼굴 가지고 아니 벌써 끝난 것 같은데요? 뭐 한 게 없는데 왜 끝났냐? 내 얼굴에도 투자 좀 많이 해라 서림아 에키드나 순회 먼저 좀 가겠습니다 숙련 숙제 팟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눈알 입찰은 안 해도 되고요 무겁냐? 와우 샤샤샤 이게 숙련이지 나이스 야 영상 끝까지 봐 기분 좋다 담배한테 빼라 아 가족사진은 못 들어가야 돼 만월 미뤄전 따위 야! 그런 식으로 건들면 나 잔열 행동 할 수밖에 없어 한 달만 기다려 보세요 내 만월 강해지고 있어요 자 어디 한번 누나 보러 가볼까 알키드나 무공은 지금 그래도 좀 희귀하지 않나? 이 원숭이 쉑은 뭐냐 얼른 치워라 원숭이 쉑 좀 치우겠습니다 야 잠깐만 여기 여기 자리가 좀 그래 기다려봐 여기에 카렐리구스 주고 누나 따뜻한 안방에 좀 개 이쁘네 노말 노말 무공은 좀 금막 따겠지? 노말 무공 금막 딸 것 같고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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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고맙고 도와주 도와주 호호